자 이번에는 롱렉 PCL 캐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볼때는 참 괜찮은 캐스트 같아요 효과도 좋고 그래서 여러분들 책에도 효과 좋다고 많이 써놨으니까 영상도 있고 그림도 있고 그러니까 참고하시면 좋구요 책에는 제 일술자가 들어주고 제 일술자가 감고 그러잖아요 저희는 이제 혼자 일을 하다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제가 이렇게 천장에다가 매달아서 장치를 했어요 그래서 요거 이용해서 하면 훨씬 수월하니까 여러분들 한번 잘 보시고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잠깐 제 일술자에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발만 뒤로 살짝 들어주시고 그대로 가만히 계시면 되요 이렇게 조금만 살짝 지켜준다고 하세요 아무리 제가 능력이 좋아도 이것은 혼자 못하겠네요 잠깐 도움을 받겠습니다 영상 방해 안되는 범위 내에서 환자분 힘드니까 살짝 내려 놓으시구요 이 상태에서 PCL이 문제가 생기면 TBR가 뒤로 빠지잖아요 그거를 빠진 것을 월위치 시키기 위해서 이거를 너무 쬐으면 안 돼요 너무 확 조이면 나중에 눌리거든요 나중에 이렇게 내려 놓을 거에요 그래서 요만정도 해서 하나 더 묶고 그 다음에 제가 만들어 놓은 고리를 천장에 걸고 이렇게 묶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환자는 이 상태에서 꼭 근혜 타듯이 매달려 있어야 돼요 내 다리로 들려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환자분이 근혜 타듯이 살짝 매달려 있으면 뒤로 빠진 TBR가 상대적으로 위로 올라오거든요 이렇게 매달은 상태에서 제 입술자는 앵콜 90도만 살짝 잡아주면 돼요 환자분은 절대 힘주시면 안 되고 매달려 있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환자분은 절대 내김으로 다리 들려고 하지 말고 그대로 매달려서 근혜 타듯이 매달려 있어야 됩니다 이번에도 편의상 위에부터 감겠습니다 중요한 부위가 PCL 이거든요 허벅지에 힘주시지 마세요 힘들어 갔어요 힘들어 가면 매달려 있는게 아닙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까는 힘들어 가서 허벅지 근육이 있으면 매달려 있는게 아니고 내 다리로 드는 거에요 충분히 매달려 있어도 안전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잠시 한번 더ãy 돼요 잠시 나 고정도 안전하니까 복합이 한금 이틀 정도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걸 잡아당기면 여기가 눌리니까 이렇게 잘라서 이건 안으로 밀어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종아리가 눌리는 게 없어요. 이렇게 하고 발 조금만 뒤로 제끼고 너무 제끼었어요. TV아는 다 굳었으니까 여러분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자 이제 완전히 굳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기만 마무리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살짝 들어보세요. 드셔도 이제 물이 없습니다. 제 위치에 잡혀있고 크게 문제 없을 겁니다. 아이고 한 손으로 들면서 한 손으로 가보면서 하려니까 참 힘드네요. 이럴 땐 팔이 4개면 참 좋은데 두 손은 잡고 두 손은 감고 참 애석하기도 팔이 두 개밖에 사람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롱넥 PCL 캐스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